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락주의 여러분들 추락주의 추락하지 마세요 구독 추락하면 안됩니다 여기도 뭐 저희 동네랑 가까운 표선 이렇게 산책장 같이 배도 많이 있죠 이렇게 바다도 볼 수 있어서 계단에도 내려간 바다도 볼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물은 맑아 물 보면 진짜 그냥 완전 계곡물 만큼 엄청 맑죠 해수욕장에 사람도 많죠 물고기가 보인다 물고기 보여요 저쪽 보이는게 저희 동네 해수욕장 소금막 해수욕장이라고 거기고 여기는 표선해수욕장 여기는 표선해수욕장 지금 보트 하시는 분들 쫙 있네요 와 이렇게 보트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와 멋있게 와 재밌겠다 와 재밌겠네요 와 이렇게 즐기게 역시 여름은 저런 재미로서 여름을 즐겨야죠 구독! 좋아요! 알람 달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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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다. 맛있다. 오늘 또 면사원에서 너 뭐 갖고 왔어요? 라면에다 먹었죠? 먹을 거. 나 뭔가 갖고 왔어. 놔두면 또 줘. 누가 또. 갖고 왔다고? 뭐하고? 비닐에 갖고 왔어. 내가. 그때는 진짜야. 너무 맛있어. 뜨겁더라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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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다. 들어오다니. 근데. 비와. 비 왔다면 갑자기 또 그쳐. 그쳐나 또. 그쳐나. 맨날. 또 덥고. 비올거면은. 많이라도 오잖아. 그냥. 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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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장창 왔다. 갑자기 또. 그쳐버리니까. 좀 아쉽더라고. 좀 많이 오지. 하. 후. 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